6시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데뷔 쇼케이스인 만큼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해피 데스데이 뮤직비디오의 이 부분은 진짜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 진짜 좋겠다. 살짝만 스포일러 스포일러 갑시다. 살짝만 조금만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생일 파티 씬의 분장이 가장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분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저희 촬영장 스케일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씬을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케일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저는 저희 정수가 연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환한 연기를 하면서 책상을 빡 쳐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정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천사잖아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는 그런 천사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책상을 칠 때도 약간 귀엽게 이렇게 아니 근데 이익은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원래는 연기를 하고 있다가 매니저님이 즉흥해서 정수 혹시 여기서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는 건 어떻냐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에서 화를 내지만 제가 한 번도 책상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짝 네 살짝 지금 멤버들 사이에 의견이 악인지 잉인지 약간 갈리는데 정수한테는 그게 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잉이었습니다. 잉이었어. 잉이었어. 잉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팬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또 또 어떤 스포일러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 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밴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합주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를 또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신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신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주 씬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정말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데뷔 디지털 싱글 작업에 참여하고 정말 실력 비주얼 완벽하게 갖춘 신인 그룹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이 확실해 보이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력 많이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를 함께 보니까 실력은 물론이고요.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이렇게 떨떨 뭉쳐서 정말 완벽한 그룹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 안 돼요. 아쉽지만 앞으로 이게 첫 시작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지만 저희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앞으로의 활동 과거 리더 건일씨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데뷔를 위해서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저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으로 데뷔한 밴드로서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 될 수 있도록 소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활동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최초로 공개되는 무대죠.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데뷔곡 해피 데스데이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하영이었고요. 우리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저 영상에서 해피 데스데이 무대까지 이어서 네 티저 영상에서 해피 데스데이 무대까지 이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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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